부산의 코너킥을 김창수가 준비합니다. 김창수 올려주고 이경렬! 그러나 수비 까이키가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 번 앞을 밀어줍니다. 걷어내고 있는 경남 부산 한익수 감독 경남의 공격 윤희룩이 빼내고 끌고 들어갑니다. 왼쪽 까이키 다시 두 명의 부산 수비 윤희룩 잘 빠져나왔습니다. 밀어주는 순간 이경렬이 박아냅니다. 경남 최진환 감독 아쉬워하죠. 경남의 크로스 정대선이 놓쳤습니다. 잘 빠져들어갔는데요. 맥카이 짧게 넣어주고 임상영! 살짝 빗나가는군요. 0대0 후반전입니다. 경남 가로채고 까이키 두 명의 수비 사이에서 까이키가 그리고 슛! 살짝 벗어납니다. 김한윤 가로채죠. 김한윤 올려줍니다. 방승환! 김병기에게 박혔습니다. 방승환! 부산 또 올려줍니다. 방승환! 김지민이! 들어가는 김지민! 슛! 걸려넘어집니다.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부산! 강민혁의 반칙으로 보는군요. 페널티킥을 얻은 부산 방승환이 준비하고 김병지 골키퍼 방승환! 슛! 김병지 박아냅니다. 다시 방승환! 다시 김병지! 걷어내는 강남수비! 막히고 김창수의 슈팅까지 높이 떴습니다. 득점기에 놓치는 부산! 경남 헤딩으로 밀어줍니다. 유닐로 오른쪽으로 까이끼가 빠져들어갑니다. 까이끼 붙이면서 앞에 유닐로 밀어주고 슛! 2번영! 막아냅니다. 2번영 선방 경기 끝났습니다. 부산과 경남 0대0 무승불기륩니다.